가장 큰 위안이 되어주는 것은 서핑입니다. 바다는 언제나 경이로운 파도를 선물하고 서퍼는 그 파도를 향해 돌진합니다. 딸 나라도 프로서퍼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라는 엄마. 그래서 자꾸만 딸에게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. 엄마의 실망한 기색이 밤새 마음에 걸렸던 나라도 잊지감치 바다에 나왔습니다. 오, 파도 좀 있다. 올라오기 시작했다. 우리 심해야 하는 거 아이가? 가족이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. 때론 엄마가 못다 이룬 프로서퍼의 꿈을 이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기도 하지만요. 서핑에만 매달리는 생활에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. 단 한 번도 또래 친구들과 달리 서핑에만 매달리는 생활에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. 오늘 아침에 편안하게 놀이. 날마다 훈련이라 생각하면 재미없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놀면 재미있잖아. 나라에게 서핑은 곧 미래입니다.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 지원이는 아직 자신의 꿈을 찾고 있는 상황. 더군다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밑보이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끝! 위험이... 장난하네. 진짜! 된다 이거. 가만히... 가만히 먼 바다를 바라보고 싶어. 그럼 말을 못 하겠다. 그래서 내가 옆에 가고 오늘 파도가 좋네 이렇게 한마디 하시거든. 그럼 내가 옆에... 아 내 파도가 정말 좋네. 네가 만약 내면이 있다 이거. 엄마한테 어떻게 점수 달래. 내가 좀 잘 보이고 싶다. 뭔가 목표를 이루는 걸 보여드려야지. 신뢰를 얻으시겠지. 내 얘기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 이거.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소리야 이거. 그거 한계만. 일단은 그 하나를 봐서 보여드려야지.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여유가 너무 많아서 지원이하고 너무 붙어있는 거라. 아이고야. 이 걱정이 잘 되려는 거라 너무 붙어있으니까. 친구지. 그냥 친구고. 집 밖에서 막 돌아다니기보다 차라리 집하고 여기 샵에서 바닷가 앞에서 노는 게 나의 눈에 보이고 난 더 안심되고 더 좋은데. 좋은 추억을 만드는지. 믿는다는 건 파도를 기다리는 것 같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. 두 아이 모두 자신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신뢰를 잘 알고 있는데요. 그래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. 학생이란 자신들의 본분에 맞게 학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. 서로에게 부끄러운 이성친구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요. 하지만 둘 사이에 풋풋하고 순수한 감정을 예고 없이 갈라놓는 걸림돌이 있기도 합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? 에이 They are